너 먹지? 말씀하시죠. 괜찮아? 됐지. 아참. 시원하죠? 어허 시원해. 아 힘들지 진짜. 아 요즘에 무서워. 엄마 이거 나왔지? 어. 아 그때랑 다른 거 아들 무서워 무서워. 옮기고 싶어. 학교 그만 두시게요? 아 아니 되게 좋아합니다. 이거 빨래 하십니까? 빨래? 참 좋을 때다. 하하하하하하 이상한 거 진짜. 박쌤이 무슨. 아휴. 아 여름이 이렇게 추워 진짜. 아휴.